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국에서 귀신 부르는 방법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일단 이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배운 귀신 불러드리는 방법이야 내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내가 16살 때 아버지가 중국지사로 발령이 나셨어 거기에서 6년 정도 지내셔야 했고 나랑 내 동생만 데리고 한국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던 엄마는 유학이라고 생각하자며 온 가족이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내리셨어 당시 학교 생활에 별 취미가 없던 나와 동생은 좋다고 찬성했고 몇 달간 준비를 한 후에 그 도시에 집과 학교 입학까지 절차가 다 끝났어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동생이랑 엄마는 한국에서 몇 달 있다가 들어오기로 했고 나와 아빠만 먼저 들어가게 되었어 외국지사인지라 몇 달간 정신없을 걸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가자마자 아빠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아빠랑 만날 기회조차 없었어 중국어는 오기 전에 몇 달 반짝 배운 게 끝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날 불쌍히 여긴 아빠가 회사 아는 분 중에 화교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해 나와 그 집 바이들이랑 같이 놀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보다 두 살 많은 여자애를 만나게 되었어 얘를 판다라고 할게 판다를 닮았거든 판다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말이 통했고 특히나 빅뱅을 좋아해서 말이 통했어 만나자마자 빅뱅 얘기로 서너 시간을 덕스럽게 놀고 나니 엄청 친해졌지 그런데 얘가 괴담이나 공포영화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내가 혼숨이니 엘리베이터 의식이니 하는 걸 알려줬고 판다는 위자보드니 중국 애드리아는 귀신 이야기들을 엄청 알려주더라 판다는 무남동녀의 외동딸이어서 집에서 엄청 귀하게 자랐기에 모자라는 게 없어 그래서인지 오컬트나 괴담 같은 어른들이 꺼려하는 걸 사들여도 집에서 제재를 안 했다는 거야 위자보드만 해도 미국 친척이 사다 준 걸로 3개 정도를 갖고 있었고 공포영화 DVD도 모으더라 얘랑 붙어 다니면서 둘이 잘 놀러 다니니 우리 아빠도 얘네 아빠도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서로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자주 했어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친구들이 알려준 귀신 불러오는 주술이 있다고 하는 거야 보통 내가 쓰레딕에서 본 걸 알려줬었는데 얘가 먼저 알려준 건 처음이었어 알려준 문방놀이라는 건 듣기만 해도 괴기스러웠는데 그걸 하자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가 생기더라 일단 문방놀이는 준비물이 많았어 동물의 해골 주술을 행하는 자의 피 사당에서 파온 흙 사람을 닮은 인형 일단 대충 이랬던 것 같아 나머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 1번은 중국엔 근처 약재상을 갔더니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할 만큼 많았어 판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양이 해골로 선택했고 나는 거기서 사람 해골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며 나왔어 3번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곳이어야 한다고 즉 사당의 신이 화가 나 있을 곳이어야 한다며 말이지 사실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 그런데 나와 달리 이런 걸 같이 할 친구가 처음인 판다는 택시를 타고 한 시간 거리에 있던 버려진 사당에 찾아가 흙을 가져오는 정성을 보였어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사당의 흙은 기분 탓인지 몰라도 건불고 보이더라 판다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트리즈의 비싼 크리스탈병에다가 사당 흙을 담아와 자랑스레 보여주더라 그리고 4번을 사러 우리는 쇼핑몰로 향했고 인형 가게로 들어가서 봉제 인형을 사려 했는데 판다는 또 구체관절 인형이란 고가의 인형을 사더라 그 인형은 유럽풍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별도로 사야 했던 인형 옷도 비싸더라 하지만 그걸 꼭 사야 한다는 판다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사왔어 이제 나를 잡아야 하는데 항상 비어있는 우리 집에서 하자는 거야 그런데 너무 싫더라 석 달은 지나야 엄마랑 동생이 들어오는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게 고민하던 차의 아빠 회사에서 나온 리조트 숙박관이 생각나더라 내가 있던 지역에서 1시간 좀 넘는 거리였는데 거기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의 숙박관이었어 바쁜 아빠들 덕에 나도 얘도 집에서 썩어가는 게 숙박관이어서 얘네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여자 셋이 갔다 오자며 판다에게 이야기했어 판다도 집에서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지 리조트에서 하면 귀신이 집까지 못 따라오겠지 싶어서 부모님을 졸랐어 헌데 여자들끼리는 못 보낸다고 판단의 아버지가 동행하기로 하셨어 숙박관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서 부모님과 우리 방은 따로 잡았어 나도 무섭긴 해도 우컬트를 좋아했던 터라 두근두근하더라 좋다고 짐을 꾸리고 판단의 차에 올라타서 관광지로 향했고 재미나게 놀고 맛난 것도 먹고 그렇게 저녁이 되었어 나랑 판다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판단의 부모님은 술 한잔하시러 리조트에 있던 루프탑으로 가셨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 판다가 원래 오컬트 분위기를 좋아해서 커튼을 다 닫고 카펫에 준비물들을 다 올려놓고는 중국 무속인들이 입던 스타일로 옷을 입고 기다리더라 진짜 무서웠어 나도 분위기에 판다가 준비한 옷을 입고 12시가 되길 기다렸어 몇 가지 세부사항은 일단 방에 거울을 다 치워야 했고 사람은 3명 이상은 안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러야 잘 온다고 하더라 일단 카펫이나 이불을 넓게 바닥에 깔아야 하며 책상이나 침대 위는 안돼 카펫 위에 인형을 정중앙에 놓고 사당에서 퍼온 흙을 우리가 있던 방문 앞에서 인형까지 길게 이어지게 바닥에 뿌렸어 그리고 인형의 앞에 마주보게 동물뼈를 놨어 나는 동물뼈 뒤에 앉아있었고 판다가 칼을 들고 카펫 위에 인형의 옆에 앉았어 아참 칼을 쓸 때 커터칼 이런 거 말고 시칼이나 과도도 안되며 주수름 비슷한 걸 준비해야 했어 우린 판다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냥용 칼을 가지고 왔어 커다란 건 아니고 작은 거더라 판다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문을 외웠어 다는 기억 안나는데 대충 사람들이 잊은 신이시여 그러나 저는 잊지 않고 당신을 기립니다 생명을 잃었지만 땅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제가 땅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해주실 영혼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모든 걸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보니 부탁이 아니라 협박조의 주문이더라 사당의 신에게 내 제안을 거절하면 영원히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 거며 동물의 뼈는 내 부탁을 거절하면 평생 땅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래 그러니 아주 잘못되면 신이 노하고 얄짤없다는 거지 판다는 주문을 다 외우고 난 후에 손가락 끝을 베어서 피를 냈고 동물뼈부터 인형까지 피를 뿌렸어 나는 처음 보는 거니 멍하니 있었고 판다가 칼을 치우고 나서 바둑판을 꺼내는 거야 그게 질문과 답을 해주는 도구였어 바둑판을 꺼내고 판다가 몇 개의 조를 꺼냈어 그리고는 조를 세우더니 질문을 하는 거야 오셨나요?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판다는 조금 인상을 찡그리더니 다시 조를 뒤섞고 줄을 세우고는 물었어 오셨나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 헌데 판다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야 그리고는 나를 불렀어 너 혹시 해골 건드렸어? 놀란 내가 해골을 보니 고양이 해골이 분명 입을 다물어놨었는데 입이 벌어져 있는 거야 닫아놓은 게 열리다니 내가 하얗게 질리자 얘가 흥분된 얼굴로 혹시 동물 귀신이 온 거 아냐? 그래서 말을 못 알라듣나? 문벗귀신은 한마디로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는 거라서 잡신이 올 수도 동물 귀가 올 수도 있거든 해골을 보다가 나와 판다는 깨깨거리고 그 해골만 바라보다가 순간 판다가 하얗게 질리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바닥에 흙이 흐트러지고 있었어 난 뭔가 하는 멍때림을 유지했고 판다는 정말 벌떡 일어나더니 귀신을 돌려보내는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봐도 창문도 닫혀 있는데도 정말 흙이 흐트러지는 게 보였어 고양이가 장난치듯 슬슬 흐트러지는 거야 소름 끼치더라 숨도 못 쉴 정도로 주문을 다 외운 판다가 욕실 욕조에 인형이랑 해골을 놓고 불을 붙이고 다 탈 때까지 말이 없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나도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 다 태우고 나니 판다가 나보고 방에 있으라며 흙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면서 남은 죄를 가지고 나가더라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섭길래 덜덜 떨고 있는데 판다는 들어와서 흙도 치우고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들어와서는 침대에 눕더라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서 말이야 판다는 진짜 될 줄 몰랐다고 할 뿐이었어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고 말이야 그리고 흙을 흐트리는 건 귀신이 돌아가기 싫다는 뜻이래 아무래도 꽤나 머리가 좋고 영악한 동물 귀인 것 같다고 하더라 끝길을 밟고 나가야 탈이 없고 끝길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다행히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생각한 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에 분명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나랑 판다 사이에 누군가가 웅크린 듯한 모양으로 흙이 떨어져 있더라 경악한 나와는 달리 판다는 어젯밤보다 흥미로운 얼굴로 뭐지? 남아있는 건가? 놀란 내가 혹시 따라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입고 온 옷을 다 불태우고 새 옷을 사서 입고 가자 얼른 근처 관광지에서 비싸고 허술하지만 일단 옷을 사서 속옷까지 새 걸로 입고 입었던 옷은 다 태워버리고 돌아왔어 별일 없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신발은 그대로 신고 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 돌아온 이후 나와 판다는 학교에 가했어 나이 차이도 있고 학교도 다르고 학원도 다르다 보니 한 달 뒤에나 겨우 만날 수 있었어 나는 별일 없었어 사실 워낙 두 남편이기도 했고 혼자 있는 내 걱정에 엄마랑 동생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거든 동생은 반학기를 쉬고 학교에 가기로 해서 집에 가면 항상 엄마와 동생이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만난 판다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어 판다 부모님은 다이어트 그만하라며 우리 부모님께도 설득해보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다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나는 끌고 나와서 물었어 판다는 밤마다 고양이가 방문 아래에서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나에게 하소연했어 판다는 아파트 18층에 사는 데다가 애완동물이 금지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아래층에 애완동물이 있을 수가 없는 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제야 우리가 신발은 그대로 신고 왔다는 걸 판다에게 듣고 나도 등에 식은 땀이 흐르더라 나는 별일 없다고 하자 판다는 자신의 피를 써서 본인이 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 그냥 고양이 우는 거라면 별거 아니겠지만 밤에 잠들려고만 하면 새벽까지 울어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사스럽게 운다고 하더라 판다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한 번 더 물으니 원래 문벅 귀신은 대놓고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더라 아무리 협박하는 투였어도 귀신을 정중히 불러들였으니 귀신이 급하게 겁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약하게 만든 뒤 비닐을 되게 만들거나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악아람이 존재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난 일단 판다에게 수면제 처방을 권했어 그래도 일단 약을 먹고 자면 푹 잘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판다는 알았다 하고 우리는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어 난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문벅 귀신에 대해 수소문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전승된 게 아니라서 자료가 없더라 일주일 만에 만난 판다는 더 말랐지만 약을 먹으니 잠은 잔다고 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굉장히 문벅 귀신을 불렀다는 걸 이실직고 했다더라 나랑 했다는 건 말하지 않고 혼자 호기심에 해봤다고 말이야 결국 판다는 태어난 후 가장 심하게 혼나고 아는 스님에게 가보기로 했어 판다는 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그 고양이 귀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였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일단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 그 스님을 만나길 거부했어 허나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스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 귀가 들러붙었다고 하시면서 며칠간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판다는 스님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몇 가지에야서는 안 돼 일들을 받았어 육식을 금하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목욕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 판다는 자기 집에서도 본인의 방과 부어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었어 또 인터넷도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말이야 하지만 누군가 하루 종일 붙어서 감시하기는 힘들잖아 판다는 집에서 자숙하는 기간에 나에게 전화를 했어 놀란 내가 전화를 받자 판다는 이제 낮에도 소리가 들린다며 무서운 반과 자랑반이 섞인 말투로 말하더라 판다의 전화를 받고는 너 핸드폰이나 전화기 쓰면 안 되잖아 정말 실력이 좋은 스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내 방 창문 아래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 집은 단층이고 주택가에 있는 거라 고양이나 떠돌이 개가 들락거리긴 했거든 그런데 내 창문 바로 아래는 수영장이었고 겨울이 아니어서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 한마디로 살아있는 고양이의 이가 없는 거야 밤새 창문 아래를 바라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이 밝았고 다음 날 판단에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 판다가 굉장히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야 스님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효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말이야 놀란 내가 판다에게 안부전화 겸 어른들 몰래 슬쩍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판다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고양이 귀가 사라졌다고 말이야 그런데 웃긴 게 내가 무서워하면서 그 고양이 귀가 나에게 온 것 같다고 하니 판다는 무시무시할 만큼 화를 냈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돌고래 소리로 엄청난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도둑이라고 하더라 놀란 판다의 부모님과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를 들은 우리 부모님은 결국 그날 만나서 각자 자식들의 멍청한 짓에 한탄을 하셨어 거기에 판다의 비정상적으로 고양이 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자 판단의 부모님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어 내가 봐온 판다는 저런 아이가 아니었기에 나는 아무래도 귀신이 시인 것 같다며 스님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고 어른들을 설득했고 그 와중에 판다는 내 방문에 매달려서는 자신에게 오라고 귀신을 설득하더라 본인의 자식이 저럴 리 없다며 차라리 귀신이 시인 거라고 믿는 게 낫다는 판다의 부모님은 스님을 어렵게 다시 모셨어 스님은 본인의 말을 어긴 판다에게 화가 나 있었고 본인이 며칠간 정성을 들였는데도 판다의 행동에 그게 다 필요 없는 짓이 되었다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 차라리 다른 아이를 도울 걸 그랬다면서 말이야 판단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스님에게 다시금 부탁드렸고 스님은 판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 그리고 나를 보고는 혀를 차셨어 처음부터 둘이었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고 두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귀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판다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 나에게 오면 되는 거니 판다의 마음을 흐트려서 전화 거는 거야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말이야 만약 전화를 받았을 때 귀신이 못 넘어갔더라도 판다가 탈출해서라도 나에게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 나랑 판다를 처음부터 같이 봤어야 했다고 말하며 스님은 다시금 일주일간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셨어 나야 바로 이해했지만 판다는 스님이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침을 뱉고 난리를 쳤고 결국 판다는 절에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남겨졌어 나도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한국에서 힘들게 가져온 천이렴으로 패시더라 엄마와 동생은 내가 방 밖으로만 나가려 하면 어디 갈 거야? 화장실?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고 밥도 조금만 주고 인터넷과 보는 생각도 못했으며 하루 종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책을 읽어야 했어 며칠이 지난 후에 판다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잘 지내고 있냐며 판다는 절에서 스님들이랑 있으니 괜찮지만 내가 판다처럼 어긋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야 나야 죽도록 내 잘못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길 바라고 있을 뿐이었어 그리고 약속된 그날이 되었어 아침부터 찬물로 샤워하고 흰 티에 흰바지를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절로 향했어 그나마 사람다운 나와 달리 판다는 머리도 산발인데다가 옷도 갈아입힌 걸 쥐어뜯은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정말 정신나간 사람이었어 판다는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 판다는 나와 스님들에게 둘러싸인 채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고 스님은 판다가 꽤 잠식당한 상태에다가 나도 시인 상태이기에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 그 와중에도 판다는 날 꼬집으며 도둑년이라고 소리질렀어 그 모습에 아프기보다는 미안해서 펑펑 울었어 창고 같은 그곳에 가니 스님 몇 분이 앉아서 불경을 외우는데 큰 스님은 우리 둘을 동화줄 같은 걸로 꽁꽁 묶으셨어 그리고 판다와 내가 등을 맞대게 하시고는 앉아서 뭐라뭐라 화를 내시면서 의식을 시작하셨어 솔직히 우리나라 절에 가서 스님들 불경도 못 알라듣는데 거기서 뭘 알아듣겠어 그냥 덜덜덜고 있었는데다 거의 정신은 나가 있었어 기억나는 건 판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워졌고 나중에 마치 얼음장의 등을 맞댄 것처럼 추운 거야 난 그 와중에도 판다가 혹시 의식 중에 죽은 줄 알고 엄청 울었어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고 나중엔 그 자리에 있던 동생에게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 일단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음날 새벽이었어 엄마와 동생이 교대로 내 옆을 지켜줬는데 엄마는 다 잊으라며 내 물음에도 답이 없었지만 동생은 다 이야기해줬어 내가 기절하기 전부터 판다는 발광을 하는데 금줄 같은 거였는지 몸은 가만히 있었대 대신에 발광하면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거야 근데 난 나 하나도 못 들었어 판다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저주하다가 나중에 내가 기절한 즈음에야 스님이랑 협상 아닌 협상을 하려 했대 일단 불러들인 건 판다와 나니까 돌려보내는 것도 앤의 몫이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야 여기서 잠시 이야기하지만 혼수민이 사랑이니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판다와 내가 몸을 빌려줘서 자신이 쉬고 싶은 만큼 쉬게 해달라고 하더래 스님이 못 들은 척하니 더 발광하다가 나중에야 강제로 쫓겨나느니 나랑 판다에게 정성을 보이라고 했대 무시할 경우 나가긴 나가되 판다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협박했고 동물령 치고는 강했기에 판다의 상태를 아는 스님은 알았다고 했대 나는 정성을 한국의 굿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동물의 영이 원한 건 원초적인 제사 같은 거였어 나와 판다가 정성을 들여 산재물을 바치라는 거였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펑펑 울고 있었는데 판다는 날 보러 와서는 아직도 나 때문에 고양이 영이 떠났다고 미워하더라 대체 빈이 된 동안에 뭘 본 건지는 몰라도 판다는 빈이 상태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으로 왔고 잘 지내지 못해 지금도 살짝 우울증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조금 힘들어 정신과적인 병은 아니지만 사람이 굉장히 진이 빠져서 지금도 요양 중이야 판다는 중국에서 아직도 많이 안 좋아 이 일로 판단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엄청 사이가 틀어지셨고 중국 지사에서 돌아오시긴 했지만 일이 좀 많아 어쨌든 이 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모든 주술은 절대 호기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해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을 향하던 고속도로 한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일이죠 사실 그날은 오랫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원래 인천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업무상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을 장거리 연애로 유지하다가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을 끝내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죠 운전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직접 만나 깔끔하게 끝맺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다 되어 도착했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써줬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댔죠 사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간이었고 다음날도 출근해야 해서 부랴부랴 다시 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었죠 그런 찰나의 기기판에서 경고등이 떴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면서 기름이 다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전 몰랐던 거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있었지만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는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는 차 몇 대와 대형 화물차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차를 몰아 시동도 끄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 보이지 않던 권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제 손목을 턱 잡더니 뭔가 주절거리며 사투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렴하게 가져가라는 말이었죠 저는 살짝 기죽은 듯 거절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공짜로 주겠다며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제 차 옆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작은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었고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고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한 뒤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차로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저를 향한 욕설이 들렸습니다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봤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아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휴게소에서 시동을 끄지 않았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긴장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확인하지는 못하겠고 무언가 찾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둥거렸습니다 다행히 차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낯선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액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니 다음 휴게소는 너무 멀었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기름을 어떻게 조달할지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미러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 차는 빠르게 지나가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네, 그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 휴게소의 트럭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간이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 트럭은 서서히 후진하며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넘은 뒤 풀밭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은 제 차 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두 남성이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휴게소에서 봤던 사람이었고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차를 에어쌌습니다 차 문을 두드리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차를 흔들기 시작했고 뒤 좌석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확인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이 뒤로 넘어지며 놀란 표정으로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남성도 따라갔고 곧 뱅음을 내며 트럭은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고속도로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조심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그들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뒤덮인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있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시골경찰서 저는 의경으로 시골경찰서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곳 경찰서 소속으로 정말 열정적인 신앙심을 가지신 파출소장님이 계셨어요 대체로 무뚝뚝한 다른 높은 직책의 직원분들과는 달리 의경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시고 꽃중년 스타일의 미남이셔서 의경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혹시 교회 다니나 휴일에 나오면 교회에 오는 건 어떤가 이런 책도 좋지만 성경책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 전도활동을 하셔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휴무로 나와 소장님이 다니시는 읍내교회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배에서 기도를 주제하고 찬성과도 가장 큰 소리로 부르시는 모습에서 정말 투철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장님의 이러한 신앙심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와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늦은 밤까지 검문을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검문을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 대기 중에 대원들과 괴담을 주고받았는데 대부분은 장난스러운 괴담이어서 소장님은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소장님은 손가락으로 창 방 멀리 산 아래 저수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밤에 저저수지 근처를 못 지나가 평소 밝고 높은 톤의 소장님 목소리가 그때는 굉장히 낮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소장님이 순경으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지역에서 여중생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시기여서 경찰서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실종된 여중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경이었던 소장님은 여중생의 학역기를 중심으로 수색을 했습니다 학역의 인근 놈과 밭, 마을을 뒤지고 산속까지 수색하던 중 소장님은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골의 밤은 도시와는 달리 금세 찾아온다고 합니다 산속에서는 더욱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소장님은 다행히 플래시와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무섭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관은 저수지 쪽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고 소장님은 플래시를 비추며 저수지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저수지는 어두웠고 고요한 물소리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전을 보내 대기 중임을 알리려 했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자 저수지 물가에 흰색 물체가 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중생의 시신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고 한참을 떤 뒤에야 무전을 통해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명령에 따라 시신을 저수지에서 관전 모투로 옮겼지만 어둠 속에서 시신과 단둘이 있는 상황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신을 건질 때 플래시에 물이 들어가서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자 시신이 신경쓰여 노래를 불렀지만 신경은 온통 시신에 쏠렸다고 했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시신에서 멀어지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산빛할 나래로 불러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소장님이 기억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 빗속에서 짧은 단발머리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활짝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티없이 깨끗해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검은 기름 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지만 소장님 역시 자신의 몸에 검은 기름 같은 것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소장님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전신 타박상과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 동안 혼수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경험 이후로 종교에 별 관심이 없던 소장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대원들이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신 것 아닐까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대원도 있었지만 저는 소장님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늦은 밤 선술집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 전 친구들보다 군대를 좀 늦게 다녀왔습니다 마냥 두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루다 미루다 결국 23살에 입대했어요 대부분 남자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부조리가 심하지도 않고 나름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2년 정도 보내고 오래오래 전역했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얼마 되진 않아도 적금도 들고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역하고 7월쯤 아르바이트했던 매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정확히는 선술집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였어요 가끔 손님이 많은 날은 1시까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홀서빙은 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위치가 애매해서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아서 서빙은 혼자 해도 무난할 정도였거든요 가끔 단체 손님이 있는 날엔 사장님이 도와주셨는데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3일엔 친구분들을 불러 매장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그날도 사장님이 친구분들을 불러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카운터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계셨죠 저녁 7시쯤 됐을 때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희 한 10명 정도 되는데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손님이 오기 전까지 매장은 텅텅 비어있었거든요 사장님이 계신 곳을 제외하고 말이죠 단체 손님 한 팀 받고 서빙하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앉아 쉬는데 또 단체 한 팀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20명 정도 된다고 하셔서 테이블을 여러 개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팀을 혼자 커버하기 힘들다는 걸 사장님도 아셨는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주셨어요 두 팀 모두 12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11시쯤 되니 10명이었던 단체 손님이 먼저 계산하고 갔어요 저는 혼자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주방장 형이 손님이 더 없을 것 같고 지하철 시간 때문에 먼저 퇴근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었죠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노래소리도 크게 들리는데다가 TV도 켜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매장에 손님이 모두 나가고 나서였습니다 11시 30분이 조금 넘으니 나머지 단체 손님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죠 아 오늘은 1시까지 연장 근무는 안 해도 되겠구나 12시 넘으면 퇴근할 때 사장님이 택시비를 지급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12시 넘어서도 지하철이 다녔으니까요 새벽 1시에 끝나더라도 돈도 아낄 겸 걸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끊기는 시간에만 퇴근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치우려고 보니 10명이 먹은 테이블과는 달리 20명이 먹은 테이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언제 다 치우나 생각하며 설렁설렁 치우고 있는데 그때 사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가보겠다며 잘 정리하고 퇴근하라고 하셨죠 어차피 매장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인사드리고 다시 치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나가고 나니 갑자기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나가시며 일 덜어주신다고 TV랑 노래 등을 끄고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하게 매장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섬뜩했습니다 얼른 치우고 가야겠다 싶어 단체 테이블을 다 치우고 그릇은 주방에 갖다 놓고 컵만 씻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앉아계셨던 자리를 치우고 있었죠 테이블 정리를 끝내고 의자도 밀어넣고 쓰레기도 비워야 했는데 그냥 얼른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서 대충 살펴보고 호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사장님이 앉아계셨던 테이블 의자가 하나 나와있더라고요 분명 방금 정리했는데 말이죠 마치 누군가 앉으려고 한 듯 뒤로 슬쩍 나와있는 의자를 보고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있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얼른 나가야겠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 카드만 찍고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의자를 다 밀어넣었는데 하나만 나와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마감하다가 의자가 나와있는 걸 봤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손님 받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의자를 하나 까먹었겠지 하고 생각하면 넘기려 했는데 사장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에 알바 한 명이 말도 없이 그만뒀다고 얘기한 적 없었냐고 그 친구도 너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며 혼자 마감하는데 기분이 너무 섬뜩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 건데 이 건물이 예전에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 불난 집에서 장사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여기로 자리 잡았다며 무속에 예민하거나 밝은 편이면 그만둬도 된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마감할 때마다 사장님 말씀이 떠오르고 너무 무서워서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결국 그만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병원의 계단 3년 전 아르바이트 동료가 스키를 타다가 뼈가 부러졌다 사이타마의 모병원에 입원했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철어 15분 정도 거리다 사흘에 한 번 꼴로 병문안을 갔어 나는 영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영혼의 존재를 묘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진 친구는 영감이 강했다 아마 세 번째로 병문안을 갔던 날일 것이다 저녁이었는데 그 병원은 계단층계참의 잿더리가 있었다 거기 있는 의자에 앉아 둘이서 담배를 피웠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명이 울렸고 아래쪽 계단을 향해 바라보았다 보이진 않았지만 거기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아래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자 친구는 내 옷자락을 잡아 끌며 보지 마 라고 말했다 뭐가 있어? 하지만 좋은 게 아니야 보고 있으면 위험해 자세히 물어보니 몸은 아이인데 얼굴은 할아버지인 영혼이 있다는 것이다 그놈이 우릴 보며 희죽히죽 웃고 있다며 말이다 뭐야 생긴 것부터가 위험한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야이 멍청아 웃으면서 보면 어떡해 친구는 정색을 하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결국 그대로 우리는 병실로 돌아왔고 친구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 웃으면서 할아버지 봤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기괴한 꼴을 하고는 달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온 거야 그 말을 듣고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는 병문 안을 가도 담배를 피웠던 계단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입원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다 그날도 저녁이었고 겨울이었기에 6시쯤 되면 이미 밖은 컴컴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지만 나는 워낙 할 일이 없어서 친구 병실에 계속 붙어 있었다 결국 면회 시간이 끝나서 나는 인사를 건네고 1층으로 내려왔다 화장실에 들러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고 해야 할까 선채로 몸은커녕 얼굴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내 뒤에서는 왠지 모를 엄청난 나쁜 기운이 느껴졌다 위험하다 싶어 마음속에서 아홉 구를 자르고 유일하게 외우고 있던 부적 주문을 외웠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겨우 얼굴을 움직일 수 있었다 뒤를 확인하려 억지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려고 노력했다 한 여자아이가 보였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잔뜩 깔깔거리며 들려오는데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눈이 새까맸다 눈동자만 가득한 것처럼 그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잠시 뒤 여자아이는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금방 할아버지를 죽이고 왔어 그리고 기분 나쁜 얼굴로 웃더니 뻥충뻥충 뛰기 시작했다 제자리에서 뛰는 높이가 점점 높아지더니 내 키 정도 높이까지 뛴 순간 한 번에 나한테 날아왔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나는 화장실에서 멍하니 혼자 서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무엇이었을까 여태껏 본 적 없는 공포를 몸소 느끼고 나니 온몸이 떨려왔다 다음 날 낮에는 다시 병원을 찾아 친구에게 어젯밤 겪고 그 일을 말해 주었다 그거 1층 카운터 왼쪽에 있는 화장실 아냐 거기 위험한 곳이었어 미안 말하는 걸 깜빡했다 거기는 쓰지 마 귀신들이 지나다니는 영도야 그것도 한가운데가 말이야 화장실을 지나가는 영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한 장소인데 거기를 나쁜 영혼이 지나다니면 그만 동조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영도를 빠져나와 거기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 내가 본 여자아이는 그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전혀 영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나처럼 어중간한 사람이 그런 곳에 가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나는 문득 전날 여자아이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어제 이 병원에서 할아버지 중 죽은 사람 계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매일 누군가는 죽어 그런 거 하나하나 어떻게 신경을 쓰냐 새삼 다시 느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친구는 퇴원했다 그 후 그 병원을 찾을 일은 없지만 아직도 무서운 체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새벽의 공포 그날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는 아니었고 정신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새벽 3시 오늘처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던 그날은 직장 간부들과 회식을 끝내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왜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새벽 늦게 귀가하는 날 왠지 뒤가 불안한 날 저희 아파트가 오르막길이 좀 심한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했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 길이 그날따라 곳곳에 선팅되어 있는 승합 차량이 보이니 괜히 인신매매 사건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포심을 이기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들어 전화가 가능할 것 같은 친구에게 하나, 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다들 자고 있는 건지 아무도 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컬러링을 들으며 올라가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별 탈 없이 아파트 입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 운이 좋게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때 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니 아까 무서워서 전화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씩 전화가 안 잡혀서 현관문에서 잠시 멈춘 후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이 시간에 전화했었네 뭔 일 있어? 남친이랑 깨졌냐? 너무나 반가운 친구 목소리 덕분에 아파트 입구 앞에 쪼그려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끊어야겠다 너무 늦었어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자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급하게 마무리 짓고 뒤를 돌아섰을 때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1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리던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너무나도 창백한 피부의 아주머니께서 서 계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19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앞을 본 상태로 엘리베이터 중앙에 서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서 계셨어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여름에 가벼운 패딩을 입은 채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저 가만히 정면을 보고 계셨거든요 조금 이상해서 아주머니 뒤로 엘리베이터 벽에 딱 붙어서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갑자기 굳었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내려온 것을 확인한 후 친구의 전화를 받아 바로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곳에서 30분가량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제가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위층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 후 닫힐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30분가량 통화를 끝낼 때까지 최소 30분 이상을 1층에 머무른 상태로 있던 상황이란 말인데요 또 하나의 가정은 마찬가지로 제가 도착하기 전에 아주머니가 아파트로 들어와서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30분 이상 서 있었던 거죠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이 두 가지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임을 깨달았고 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창이 6층을 가리키고 있을 때 저는 음산한 침묵을 깨고 싶어서 괜히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저희 층에 사시는 분은 아니었기에 저기 아주머니 몇 층에 가세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안만 응시하던 그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만 뒤로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깐 보지 못했는데 아주머니의 퀭한 두 눈 안 속의 동공은 비현실적으로 작았습니다 마치 흰자 위에 붓으로 점을 아주 살짝 찍어놓은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 왼쪽 끝 부분에 밀착해 있었고 아주머니가 고개만 뒤로 돌리기엔 제가 너무나도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고정된 상태로 90도 이상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거죠 또 그 굉장히 좁고 날카로운 동공이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고는 그대로 정적을 유지하며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었던 술기운이 다 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 여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오른쪽 손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안에 흉기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더디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정말이지 그땐 너무 무서워서 소리지르며 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움직이려는 때 다행히 저는 19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아주머니를 앞지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였죠 등을 보여주기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들어 아빠 이제 다 왔어요 문 앞이에요 전화하는 척하며 후다닥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종종 걸음으로 저희 집 현관문 앞까지 와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케이스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아주 조금 더 왼쪽으로 눈알을 굴려 엘리베이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그대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앞을 보고 계셨지만 그 넓은 흰자위 속에 좁쌀만 한 동공은 오로지 저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케이스를 올린 채로 얼어버렸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다행히 머지않아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저는 그와 동시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밀번호를 빠르게 누른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아빠를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어요 밖에 이상한 여자가 있다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도 누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말이죠 지금도 나가면 아마 우리 집층에 그 여자가 있을 거라고 반쯤 울면서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졸린 눈을 비비며 혼자 나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아빠도 곁에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등에 숨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19층에 그대로 서 있는 엘리베이터의 조그마한 창문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닌데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그리고 혹시나 제가 들어간 후 따라 내려서 위층이나 아래층에 숨어 있을까봐 아빠를 데리고 위아래 확인했지만 어디로 증발되기라도 한 건지 정말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보고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며 많이 취했다고 빨리 씻고 자라며 저를 타일렀어요 그리고 피곤하다며 혼자 생 하고 들어가셨고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층에서 누가 눌렀는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내려가는 찰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금까지 그 여자가 창문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쪼그려 앉아 숨어 있던 것처럼 너무나도 창백한 그 여자의 얼굴이 창문 아래서부터 천천히 위로 떠올랐고 천천히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주머니에 있던 거 보여줄게 일곱 번째 이야기 자취방을 두드린 의문의 손님 이 이야기는 저희 선생님께서 졸업한 뒤 자취하게 되는 친구들에게 꼭 조심해야 한다며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대학생 때 집에서 꽤 거리가 있는 학교에 다니셨다고 해요 통학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취를 하기로 했는데 기숙사 생활이 싫었던 선생님은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부모님께 자취를 허락받으셨다고 합니다 대학교 근처에 보면 원룸촌이라고 원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 선생님이 자취를 한 곳도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자취방에서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모두 자고 있을 늦은 시간에 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더랍니다 그리고는 계세요? 라고 묻더래요 과제하느라 피곤했던 선생님은 짜증이 나서 문을 열고는 누구신데 새벽에 문을 그렇게 두드리세요? 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따졌대요 문을 두드린 사람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아까 윗집에서 수상한 남자가 침입했는데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요 람의 상황을 설명해 주더랍니다 이어서 선생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더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쪽으로 바로 전화주세요 하고 본인 명함을 주고 가더래요 명함을 받은 선생님은 윗집에 수상한 남자가 침입했다는 말에 한동안 문단 속에 더욱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매출 후 시험도 끝났겠다 싶어서 선생님은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대요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래요 계세요? 선생님은 또 그 형사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주려다가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경찰입니다 방금 이 집으로 수상한 남자가 들어가서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부터 집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지? 라며 생각하면서 밖에 있다던 경찰 분에게 그런 사람 안 들어왔어요 새벽에 문을 그렇게 두드리면 어떡해요 내일 다시 오든지 하세요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경찰 분이 문고리를 막 돌리면서 빨리 여세요 하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더래요 선생님은 순간 화가 나서 싫다구요 하고 경찰 분에게 소리를 엄청 질렀대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소리가 안 나길래 가셨나 보다 싶어서 그 상태로 그냥 잠드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은 그때 받은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형사분에게 어제 새벽에 남자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왜 문을 두드리냐며 무슨 수사를 그렇게 하시냐고 따졌대요 그런데 형사분이 네? 어제요? 어제는 그쪽 원룸에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선생님은 무슨 말이냐며 어제 새벽에 경찰이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말했는데 형사분은 새벽에 신고도 없었고 그 시간엔 자고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순간 선생님은 소름이 돋아 어제 일을 형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 후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방을 빼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절대 혼자 자취는 안 하신다고 하네요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라곤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뭐IL지 확인해 드려야 할까요? 결국 algu에 있는 yen 뭐B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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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